상시 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문제 1번에 기본작업 다시 2번 시트 셀서식 문제부터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A1부터 G1까지 범위를 지정하시구요. 홈탭에 가시면 맞춤이 있구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클릭합니다. 글꼴은 도둠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홈탭에 글꼴에 가셔서 도둠체, 크기는 18포인트를 선택하시구요. 글꼴 색깔은 표준색의 자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표준색의 자주. 글꼴 스타일을 굵게 하라고 되어 있구요. 다음 현재 입력된 제목의 판매 현황에서 현황을 선택하시고 한자키 눌러서 문제 제시된 한자를 선택하고 변환을 클릭합니다. 다음은 A3부터 G3 영역을 선택하시구요. 체육이 색깔입니다. 체육이 3개, 표준색의 자주 를 선택하시고 글꼴 색깔은 테마색의 흰색, 배경 1번을 선택합니다. 다시 B4부터 B12 영역을 선택하시구요. 맞춤에서 옵션 클릭하면 셀서식 대화 상자의 맞춤 탭이 표시가 되구요. 셀의 맞춤을 체크하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다음은 A4부터 A6을 선택,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A7부터 A9, A10부터 A12 영역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 마찬가지로 셀서식에 맞춤에 가셔서요. 셀 병합 후, 가로, 세로, 가운데 맞춤 이라고요. 가로, 세로. 근데 가로는 왼쪽이라고 되어 있네요. 가로, 세로, 가운데 맞춤이 아니라 가로는 왼쪽, 그 다음 세로는 위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셀 병합에, 그 다음 가로는 왼쪽, 그 다음에 세로는 위쪽을 선택하시구요. 그리고 나서, 현재 A4부터 해당된 영역을 선택하셨고, 네, 그리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보통은 셀 병합 후, 가로, 세로, 가운데 맞춤인데, 좀 달라서 맞나?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셔서, 확인 작업을 해봤구요. 다음은 F4부터 G13 영역을 선택하시고, G13 영역, 앱, 제가 학대를 해서 지수로 표시가 되어 있어서 열너비를 좀 조절했구요. 천단위 구분기호와 숫자 뒤에 원자를 표시하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을 선택하시고, 표시 형식의 사용자 지정에 가셔서, 천단위 구분기호, 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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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이라고 입력하시고, 원자를 붙여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요. 원을 입력하시고, 확인을 누릅니다. 다음은 A3부터 G13 영역을 선택하신 다음, 모든 테두리, 홈에 가셔서, 글꼴의 테두리에 모든 테두리 클릭하시구요. B13부터 D13 영역을 선택하시고, 다시 한번 테두리에 가셔서, 다른 테두리 클릭하신 다음, 대각선 방향을 각각 클릭하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문항에 셀 서식 지정하는 문제를 같이 살펴보셨구요. 각각에 대한 배점은 2점식에서 2호 10점 문제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번째 기본작업 다시 3번 시트 클릭하셔서, 고급 필터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조건을 작성하기 위해서, 구분이 아로마이고 라고 조건을, 구분과 아로마를 선택, 컨트롤 C, 그 다음 A28셀에다가 컨트롤 V 하시구요. 가격을 선택하시고, 컨트롤 C, 구분 옆에다가 컨트롤 V 합니다. 가격이 3만원 이상, 크거나 같다 3만원 이라고 입력하시고, 다시 한번 컨트롤 C, 컨트롤 V, 5만원 미만, 작다 5만원 이라고 입력합니다. 3가지 조건에 모두 만족한 데이터를 추출하고자 합니다. 라고 조건을 작성해 놓으셨구요. 구분과 가격 데이터들은요. 직접 키보드를 이용해서 입력하실 수 있구요. 복사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두시고, 데이터 탭에 정렬미 필터의 고급을 클릭합니다. A3부터 G26 영역을 선택하구요. 조건범위 A28세부터 C29세를 선택하고, 다른 장소의 복사, 복사 위치에 오셔서 A32세를 선택하신 다음,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3가지 조건에 모두 만족한 데이터만 추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계산 작업 클릭하셔서, 첫번째 계산 문제 보도록 하겠는데요. 총점이 가장 높으면 최우수, 그 다음 두번째 높으면 우수, 나머지는 공백으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번째로 큰 값입니까? 라고 비교하기 위해서, 라지암을 통해서 일단 첫번째 큰 값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총점에 대해서죠. 총점에 대해서 가장 큰 값이니까, 총점의 전체 영역을 선택하되, 모든 데이터에 동일하게 첫번째 큰 값을 비교할 수 있도록, F3 눌러서 절대 참조해 주시구요. 그 다음 첫번째 큰 값이라고 입력하시면, 모든 셀의 191이라는 숫자를 비교할 수 있도록, 첫번째 큰 값을 구했습니다. 이제 IF, 만약에 D3에 있는 데이터가요, D3을 마우스 클릭하셔도 되고, 클릭이 안되시면 직접 셀 주소를 입력하셔도 돼요. D3에 있는 값이 조금 전에 구하셨던 191과 같습니까? 그렇다면 저희는 최우수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구요. 첫번째 큰 값과 같지 않다면, 다시 두번째 높은 값입니까? 라고요. IF부터 신표까지 범위 정하신 다음, CTRL-C, CTRL-V, 두번째 큰 값과 같습니까? 그렇다면 저희는 우수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나머지는 공백으로 표시하겠다라고요. 큰 따옴표 열고 닫고 처리하시고, IF를 두번 사용하셨으니까, IF를 가로를 한번 두번 닫아주시고,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문제인데요. 표 2에서 학과별 점수의 평균을 구하여 학점표에 참조해서요. 평균 학점을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점수를 가지고, 점수를, 점수의, 점수를, 아, 학과별 점수의 평균 값을 가지고, 그렇죠? 학과별 점수의 평균 값을 일단 구하겠습니다. 등호 갖다 놓으시구요.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Average IF라는 함수를 사용하고요. 함수 삽입에 가셔서, 레인지, 학과에 가서, F4, 수식을 복사할 거니까요. 조건은 바로 왼쪽에 있는 G11과 같습니까? 점수에 대한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점수도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영역을 참조합니다. 확인 버튼 누르시면, 학과별 평균 점수를 구했구요. 그 값을 학점표에 가서 찾아서 학점을 표시하고자 합니다. 문제 제시된 함수 중에, 수직으로 작성된 영역을 참조할 때는, VLOOKUP 함수를 이용해서 찾아올 수 있는데요. 등호 다음에 VLOOKUP 이라고 입력하시고, Average IF 함수를 통해서 구한 값을, 학점표에 가서, F4 눌러서 절대 참조, 첫번째 열에서 찾고, 두번째 열에서 값을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2라고 입력하시고, 엔터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학과별 점수의 평균을 가지고, 학점을 찾아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세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배정본호를 4로 나눈 나머지의 2를 더한 값입니다. 일단 나머지부터 구할까요? MOD라고 입력하시고요. 배정본호를 4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현재 나머지가 0부터 3까지 구해집니다. 나머지의 1을 더한 값이, 그럼 1을 더하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더하기 1 합니다.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아까 구한 값에 모두 1식이 더해졌고요. 1이면 일반, 2면 2반이라고, 추주 함수를 통해서 값을 나열하실 건데요. 추주라고 입력하시고, 안쪽에 커서 두시고, 함수 삽입에 가셔서, 1이면 일반, 2면 2반 이렇게 입력합니다. 3이면 3반이라고요. 우리는 4반까지 나열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네번째입니다. 성별이 여자에 해당한 평균의 최대값과, 성별이 남자에 해당한 평균의 최대값 차이를 구해서, 양수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조건은 성별이 여자는, 현재 0, 기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데요. 성별이 남자는 조건에다가, 입력해서, 성별과 남을 선택하고, 컨트롤 C, 조건에다가 컨트롤 V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최대값을 구할까요? DMAX 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성별이 여자의 최대값을 먼저 구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제목을 포함한 모든 데이터들 중에서, 그 다음, 평균에 대한 최대값을 구할 겁니다. 조건은 성별이 여자 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다시 한번, 마이너스 입력하시고요. DMIN 함수 입력합니다. 마찬가지로 함수 삽입에 가셔서, 데이터베이스 영역에 가셔서, 그 다음, 평균 필드에, 조건은 따로 작성하셨던, 성별이 남자 라고 선택하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차이값이 물론, 양수로 표시가 되어 있지만, 문제에서, ABS 함수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ABS 라고 입력하시고, 맨 끝에 가셔서, 가로 닫고, 엔터 눌러주시면, 만약에, 결과에 음수가 있었다면, 양수로 표시될 값으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음, 다섯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표 5에서, 판매점에, A31부터 38과, 제품명, B31부터 B38의, 오른쪽에 한 글자를 이용하여, 판매점과, 그 다음, 제품명의 오른쪽 한 글자를 연결해서, 제품 가격표에 가서, 첫 번째 행에서 데이터를 찾고, 우리는 판매가를 찾아와서, 판매량을 곱하여, 값을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오른쪽에 한 글자를 추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트 함수 입력하시고요. 제품명에 가서, 오른쪽 한 글자, 그러면, A 또는 B가 구해집니다. 여기 앞에다가요, 우리는 대리점을, 판매점을 붙여서 표시하겠습니다. A31셀 연결하겠습니다. M% 연산자 이용하시면, 서울 A부터 부산 B까지를 만들 수 있고요. 이제, H룩업 함수를 통해서, 값을 찾아오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만드셨던 데이터를, 제품 가격표에 가서, F4 눌러서 절대 참조. 첫 번째 행에서 찾고, 세 번째 행에서 판매가를 가져올 거고요.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 가로 닫고 엔터. 이제는, 그 값에다가, 판매량을 곱해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요. 곱하기, 판매량을 선택할 건데, 방향키나, 선택이 안 되시면, 판매량에 해당 열의 위치를 하나를 선택하고요. C31셀의 셀을 참조할 수 있도록, 방향키 이용해서 선택하시고,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문항의 계산 작업 문제 살펴보셨고요. 계산 작업은, 8점씩, 8호 40점의 문제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잠시 작성하신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최고 평균 차이가 좀 잘못된 것 같아서, 좀 수정,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볼게요. 성별이 여자에 해당한, 성별이 여자에 해당한, 아, 둘 다 최대값을 구해야 되는데, 제가, 값이 잘못됐지? 봤더니, 최소값을 구해놨네요. 성별이 남자에 해당한 값도, 최대값을 구해야 하는데, 최소값을 구해서, 결과가 좀 다르게 표시가 되었습니다. 함수가, D맥스를 통해서, 성별이 여자에 해당한, 평균의 최대값, 그 다음 마찬가지로, 성별이 남자에 해당한, 평균의 최대값을 구해서, 차익값을 뺀 값을, 양수로 표시할 수 있도록, 수식을 이용해서 작성하는 예제였습니다. 수식 아까, D맥스를 써야 되는데, D민을 통해서 잘못 작성한 거,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분석작업 첫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는데요. 부분압 문제입니다.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두시는데, 데이터를 정렬하셔야 되잖아요. 구분필드를 먼저 선택하시고요. 구분필드 하나를 선택하시고, 데이터에 가셔서 정렬 및 필터에, 텍스트 오름차순 정렬 클릭하셔서, 건강보조제부터, 키즈 제품까지 데이터를 정렬합니다. 다음은 데이터에 가셔서, 개요에 부분압을 클릭하시고요. 구분해 가셔서, 구분해 가셔서, 우리는 최대값을 표시하겠습니다. 최대 라고 선택하시고, 보전기간의 개월과, 판매수량의 최대값을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다시 한번, 데이터에 가셔서, 개요에 부분압을 클릭하신 다음, 우리는 평균값을 구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개의 체크를 해제하시고요. 권장 소비자 가격을 체크하신 다음, 두 개, 조금 전에 구하셨던 체대도 표시하시고, 지금 구할 평균도 표시할 거라서, 새로운 값으로 대체하는 체크를 해제하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최대와 평균값을 둘 다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개요 지우기 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개요에 가셔서, 그룹 해제 라고 있고요. 개요 지우기를 하시면, 왼쪽 1, 2, 3, 4에 해당한 번호를 표시되지 않도록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개요 지우기. 개요를 지우고 나시면, 부분압 수정하시는 게 좀 불편할 수 있으세요. 그래서 항상 정확하게 부분압을 작성하신 다음에,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분석작업 다시 2번 시트의 시나리오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시나리오 문제가 나왔다 라고 하시면, 가장 먼저 확인하실 거는 이름 정의입니다. 이름을 정의하기 위해서, B14셀을 선택하시고, 일반이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누릅니다. 다시 C14셀을 선택하시고, 이름 상자에다가 우수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누릅니다. 그 다음 G10셀을 선택하시고, 이름 상자에다가 총이익금 합계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누릅니다. 값에 변화가 있는 일반과 우수, B14부터 C14를 선택하시고요. 데이터에 가시면 예측, 가상 분석에 시나리오 관리자를 클릭합니다. 추가를 클릭하시고요. 설명에 있는 날짜는 지우셔도 되고, 그냥 두셔도 되고요. 할인율 인상이라고 입력하시고, 그 다음 확인 버튼, 현재 10%를 우리는 15%로, 현재 15%를 20%로 수정하시고, 추가. 두 번째 시나리오를 작성하기 위해서, 시나리오 이름을 할인율 인하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7%로, 그 다음에 10%로 라고 입력합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요약을 클릭하셔서, 저희는 결과 셀, G10셀을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현재 분석 작업, 2번 시트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일반과 우수의 현재 값을 인상했을 때, 인하했을 때, 총 2, 금의 학계의 값의 변화를, 하나의 시나리오 요약 시트로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분석 작업 다시, 2번 시트 바로 왼쪽이 위치하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따로 위치를 수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분석 작업 두 문항 살펴보셨고, 부분 점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분석 작업 문제를 작성해 주셔야 하고요. 다음은 기타 작업의 첫 번째 매크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매크로는 단추에다가 연결하는 내용입니다. 개발 도구에 가셔서, 삽입의 양식 컨트롤의 단추를 선택하시고요. B16부터 C17 영역에다가 드래그합니다. 알트키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하신 다음, 매크로 이름을 실지급액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기록을 클릭합니다.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I3의 커서를 갖다 놓고요. 기본급 더하기 수당 더하기 식대 더하기 교통비라고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엔터,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I3의 수식을 I14까지 드래그 하시고요. 개발 도구에 가셔서 기록 중지 버튼 누르시고요. 단추 1에서 마우스 오른쪽 텍스트 편집 누르셔서요. 현재 표시할 텍스트는 실지급액이라고 입력합니다. 다음 두번째, 삽입에 가셔서 도형에 가셔서 사각형의 직사각형을 클릭하신 다음, E16부터 F17까지 드래그합니다. 알트키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하시고요. 텍스트를 서식이라고 입력하시고요.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을 클릭하신 다음, 서식이라고 입력하고 기록을 클릭하신 다음, 매크로 기록에서 서식이 표시되면 확인 버튼 누릅니다. A2부터 IE 영역을 선택하시고요. 홈에 가시면 스타일에, 셀 스타일에 가셔서 파란 강조색 1번을 선택, 그리고 나서 개발 도구에 기록 중지 버튼 누릅니다. 텍스트는 아까 수정하셨기 때문에 따로 수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실지급액을 한번 지워보시고, 첫번째 스타일을 파란색이 아닌 다른 스타일로 바꿔보시고, 실지급액, 서식 클릭하면, 문제에서 요구한 값과 서식이 적용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차트 작업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의 종류를 변경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차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차트 종류 변경에 가셔서, 세로 막대형에 3차원 문근 세로 막대형을 선택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3차원 회전입니다. 차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3차원 회전을 클릭하시고, 직각으로 축 고정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상여금 계열을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계열 옵션에 오셔서, 문제에 보니까 원통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열 세로 막대 모양을 변경해 주시고, 세로 갑축을 선택하시고요. 축 옵션에 오셔서, 주 단위를 40만으로, 하나, 둘, 셋, 총 5개의 0을 입력하시고요. 표시 형식은 기호 없는 회계 표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 표시 형식에 오셔서, 그 다음 현재 회계를 선택을 하는데, 기호가 없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호 없음 선택합니다. 다음은 밑면을 선택하시고요. 밑면 서식이라고 표시가 되시면, 채우기 색깔에 가셔서, 자동이 아니라, 문제에 나와 있는 밝은 회색 배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밝은 회색 배경 2라고, 밝은 회색 배경 2라고, 밝은 회색 배경 2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쪽에 채우기 다시 한번 볼게요. 위쪽에 화면에, 밑면 서식의, 제가 오른쪽에서 화면에 좀 잘려서, 서식 탭에 도형 채우기 오셔서, 밑면을 밝은 회색의 배경 2로 적용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요. 상여금 계열을 선택하신 다음, 데이터 레이블은 설명선을 추가하시오.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레이블 추가에, 데이터 설명선 추가 클릭합니다. 그 다음 차트 영역을 선택하시고, 그림자, 도형 효과의 그림자에 가셔서, 우리는 오프세 오른쪽 아래를 선택합니다. 오프세 오른쪽 아래. 테두리 스타일은 테두리의 차트 영역 서식의 둥근 모서리 체크하셔서요. 모서리를 둥글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섯 문항의 서식 작업을 진행하셨고요. 작업한 내용 맞게 작성이 되어 있는지, 제시된 그림과 여러분이 실습한 그림 내용을 비교하셔서, 맞게 작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1번 기본작업부터 문제 4번 기타작업 문제까지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